안녕하세요 주시현입니다 제 나이는 고2여서 18살이고요 고등학교 4학년 10살때부터 시작해서 6학년 13살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수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대회에 있었던 경력은 2018년도 협회 대회 종별 부분에서 1위를 입상했고요 여름에 호주로 나가서 호주컵 루키 부분에서 1위로 입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즌도 보드커리아 스폰서십을 맺게 되면서 롬, 보드, 부츠, 바인딩을 협천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타게 될 1920 롬 MOD 스노우보드 데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롬 MOD 데크의 사이즈는 153, 156, 159가 나오고 저의 키와 몸무게는 170에 62kg 그리고 저는 파크에서 주로 키커와 지빙을 즐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153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 MOD 데크는 트루트인 방식의 타이보르 레귤러와 스위치에 편하고 스테이 정캠버로 되어 있어 엣지 그룹과 밸런스가 뛰어난 보드입니다 특히 MOD 데크는 가운데 대나무 싱글 배럴 기술력에 탑재해가지고 굉장히 팝이 좋고 반발력이 좋아서 알리칠 때도 굉장히 잘 되고요 빠른 속도에도 엣지 부분이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흔들림이 떨리지 않아가지고 안정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유명한 선수 스탈레나 레네 같은 선수들이 이 데크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이 데크를 선택했습니다 스노우보드 파크라이딩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이 명품 브랜드 롬 MOD 추천합니다